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각종 에너지 코어를 모아서 이번에 일요일이기도 하고 다음주에 하는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다 뽑아서 좀 팔아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을 먼저 측정을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앱솔렙스 아 위에서 검색하지 망투가 아 망투가 잠깐만요 아 망투 파이렛 망투 신발 글러브 파이렛 1.45 슈즈 1.45 글러브 글러브 1.45 아 글러브가 좀 그래도 비싸 내가 사면은 가격이 확 내려가더라구 어 내가 사면은 가격이 확 내려가더라구 그렇구 앱솔렙스 앱솔렙스 시프 케이스 하하 아니 가격이 글러브 1.45 슈즈 1.45 야 거의 뭔가도 안남겠는데 그 다음 뭐가 있죠 엡솔렉스 메이지 1.2층 엡레이지 슈즈 1.3 본전치기인데 1.3 액솔렉스 아츄 글러브 아츄 오케이 아츄는 요것만 띄워놓으면 아 보자 뭐죠 나이트 1.2KF 1.3 아... 1.3 넘는 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곱 여덟아홈 열 열하나 아...이미하네 열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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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하나인데 내가 뽑을 수 있는게 몇개냐 열 세개네 세갠다 아드 1.2KF 열하나 아... 너클이라 얘만 넘기면 되는거구나 아... 어... 이런거... 고민되네 갑자기 나도 주원장사하고싶다 원래 15%작 별로 하고싶지 않았는데 아 잘 팔리네 생각보다 와 두개나 팔렸네 7억8천에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? 8억5천에 47초 오기? 괜찮다 나쁘지 않네 한번 생각해볼만 하겠어 아 블레이드가 잘 안 팔리긴 하죠 블레이드 블레이드 하나하고 두승검 하나하고 핀척게인도 괜찮네 단검 핀척게인 단검이 또 의외로 잘 팔려가지고 이렇게 할까요? 오케이 아 준비는 다 끝났고 뽑으러 갑시다 슬래시 슬래시 하나하고 쉬프 숄더를 하나 구매를 해줄게 그럼 여기에다가 아 이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고 일단 코인을 먼저 아 잠깐만요 이것도 뽑아야 돼서 뭐 마을이 열길 파일에 세기야 거기 봐 아 파일에 세기 파일에 두개씩 뽑아? 어 그게 낫겠다 파일에 파일에 신발 두개 망토 두개 글러보 하나 어 추억 좋네요 야 깜짝 놀랐네 너너너너네 창고에 안 넣었나 그 다음에 은월 어 은월은 어 있어요 은월 있어요 예예예예 은월이 에이븐을 가서 그럼 4개가 있지요? 로드스몬트 이렇게 해주고 파일에 글러보 하나 그 다음에 어 시프 슈주 하나 오케이 다음 펜텀하고 나와하면 끝나나 보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됐어 여덟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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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고 아 여덟개 아 추웁이 먼저 좀 보자 추웁 뭐 나가네 아 이걸 좀 보입시다 추웁이 나왔으면 그걸 뽑자 힘 79짜리 끝이네요 아 이거 아깝다 그러면은 여기서 망토를 하나 붙고요 어 시프 글러브를 하나 붙고 아니 아니 이러면은 아 원가 느낌인데 아 그렇고 메이지 망토하고 아 메이지 글러브하고 신발 하나 합시다 뭐 안 나오나 나는 뭐 하나도 없네 3에 35 아 아 이렇게 처리를 뽑고 나게트 무기하고 망토를 하나 뽑읍시다 무기는 블레이드 하나 하고요 블레이든 어차피 추웁 없으니까 숄더 메이지 하나 할까 라스트 블레이든 어 아 낙인석 안 가져왔나요? 하하시 다시 갔다 와야 되네 낙인석을 안 가져왔나보고 호호 으흠 낙인석 마을 마을 이거는 어 나잇 나잇 롱 롱 펭 1 아 롱 두성검도 가격이 괜찮긴 하던데 두성검은 근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리더라고 다 됐죠? 다 가져와 어 왜 40개 남았지? 계산을 잘못했나? 아 이건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추업이 없네요 하나도 없나 어 2880이면 괜찮지 않나 HP 전사포 일단 여기서 애점 다 때려먹어 아 좋습니다 다음 다음 영암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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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암물 어디다 하나 아 무기가 안정성이 높긴 한데 야 고민이 되는 곳 아 역시 무기겠죠 나도 무기가 더 난 것 같아 아 아 059 없애버렸네 아 아 8로 가자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드세이버 24 77 89 59 추업이 좀 쳐주나? 하하하하 안 쳐주네 그게 그거네 잠깐만 역시 77이죠 추업은 77이야 약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비싸더라도 77은 77인가 봅니다 아 와 이게 140억 주고발렸어요 이야 아 내꺼 아 섀도우 무기 팔만 할 것 같은데 딱 지금 제격각 나왔는데 내꺼도 과연 이 정도 할텐데 아 140억 120억은 넘게 받겠는데 느낌이 느낌이 아 이거는 그래도 조금 받을 것 같으니까 한 이어 6500 정도만 할까요 블레이드 이어 5500 정도만 할까요 블레이드 스팟 더 아.. 애매하다.. 와.. 갑자기.. 이게 1억 8천이 나왔네.. 근데 이거는 왜.. 2억에 파냐.. 난해하는데.. 아.. 그럼 나도 2억에 파라.. 그렇게 합시다.. 파일의 QF.. 이거는 한 1억 5천쯤.. 하면 좋을 것 같네요.. 그리고.. 10푸슈트.. 애잔 발린게.. 1억 2천 5배.. 얼마 안하는구나.. 메이드 슈트.. 아.. 노작 가격이.. 아.. 노작 가격이 엄청나네.. 아.. 누가 내 영상을 봤나.. 애잔 말라서 봤나.. 곧 곧.. 파일의 QF.. 라잇 슈트.. 나이트 슈트.. 2천 8백이 의미가 있나..? 2천 8백 8시.. 어.. 나이트 슈트.. 1억 5천 얼마인데 채워줄까? 그게 그건데? 05 아.. 모르고 파는건가? 이게 얼마에요? 2억 4천? 이 느낌이 맞는거 같은데? 그죠? 나는.. 2억 2천? 이 느낌이 맞는거 같아 아 잠깐만요 2억 2천이 맞는건가?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팍시다 야구 나이트오슈즈 어우 비싸네 얼마야 142777 굿 파이렛 클럽 몇자리 남았잖아 5자리 아오 가격 6 0 굿 파이렛 슈즈 1 1 1 3 4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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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6 7 6 6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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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8 7 8 9 9 9 9 10 10 10 11 12 11 11 12 12 13 그냥 받은거지 오케이 오케이 뽑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뽑아보았는데 별로 큰 건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